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이거 동굴에서 얼마나 잔거야 아유 어이 뭐야 비가 그쳤네 어이 여보 어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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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 뭐야 여보 어 어 어 어 어 어 여보 어디간거야 아유 우리 여보 어디간거지 아유 분명 비명소리를 들은거같은데 이거 분명 뭔가 이상한 사람들 끌려간건가 아유 이거 어쩌면 좋지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아 아유 벌써 밤 어 열두신데 왜에에에에에에에에 어이 경찰신고를 해야되나 어휴 경찰신고하면은 경찰아저씨들이 우리 여보 꼬리를 몰꺼고 이러면 또 어 수상한 사람한테 끌려가는거 아니야 아 이거 경찰신고하면 안되는데 여보가 구명인게 들키는데 아 도대체 누구한테 끌려간거야 야 누구 분명히 납치당하는게 분명한데 아유 경찰신고도 못하고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 안되겠다 어휴 어디갔어 애들아 애들아아 아 뭐야 봉수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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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밤 열두신데 왜 요로는 안자고있고 너는 자고있어 아유 요로가 요로야 빨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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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가 아니야 버릇이 없어갖고 요로를 야 요로야 이럴 때가 아니라고 아빠랑 엄마랑 산책을 나갔었는데 아빠랑 엄마랑 산책을 나갔었는데 엄마가 엄마가 사라졌어 엄마가 사라졌다고 엄마가 사라졌다고? 엄마의 비명소리를 들어보는 내가 드디어 도망간거야? 아니 모르겠어 엄마가 사라졌어 누구한테 잡혀간게 분명해 어 빨리 찾아야지 그러면 요로야 우리 흩어져서 봉내를 한번 찾아보자 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 빨리 나와 나 버릇이 없는거 아니거든 야 요로야 너는 쪼쪼 아 오빠랑 쪼쪼가서 찾아 내가 아빠가 여기로 갈게 엄마 야 일단 집에서 봐 엄마 여보 어디갔어 아 이거 어쩜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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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상한 사람으로 잡혀간거 아니면은 뭐지 아이고 불안한데 왠지 아휴 아휴 어젯 어젯밤에 하루종일 찾아봤지만 이거 아휴 찾을 수가 없었어 벌써 아침이네 애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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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애들아 빨리 일어나 이러나 엄마를 찾아야지 엄마를 어제 못찾았잖아 아휴 엄마말고 새엄마를 찾아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거야 야 빨리 일어나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휴 빨리 일어나 엄마를 찾으러 가야지 애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빨리 우리 아침 일찍 나가서 엄마 찾기로 했잖아 누가 남들이 빨리 보기 전에 빨리 나가서 먼저 찾아야돼 엄마엄마엄마엄마 엄마가 지금 없어졌잖아 오카산 애들아 저쪽 저쪽으로 가서 엄마를 찾아보자 어 뭐야 어 뭐야 이웃사람들이 뭐였지 응 뭐 궁이요 어 그거 들어왔어요 궁이요가 잡혔대요 어머머머 정말요 궁이요가 진실에 있었다니 너무 무섭네요 오늘 광장에서 궁이요를 공개한다고 하네요 입장년도 있다던데 맞아요 입장년도 좀 비싸던데 거짓말인거 아니겠죠 에이 요즘엔 그런걸로 사기치면 잡혀가요 어 얘들아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그 궁이요 공개한다는게 도대체 몇시죠 저녁 저녁 8시라던데요 어 오 야 봉수야 유루야 응 어 야 빨리 따라와봐 응 아니 우리 봉수야 유루야 아무래도 엄마를 찾은거 같애 응 뭐 큰일났네 저거 광장에서 구미요를 공개한다던데 여덟시에 저녁 8시에 음 아빠 엄마랑 구미요하고 솔직히 무슨 상관이야 지금 우리가 한강학교 구미요 구경하고 있을때야 어 엄마가 어디서 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음 그러니까 음 맞아 음 음 에 에 아니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빨리 경찰 아 경찰에 신고하자 그냥 아니야 아 음 아 맞아 맞아 경찰에 신고하 아 아니야 유루 아빠한테 말 버리신건 뭐야 아 또 왜 유루야 지금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유루야 지금 이럴때가 아니야 보면서 이럴때가 아니야 지금 유루야 아빠 말 듣자 아빠 말 산에가서 사냥을 해야돼 얘들아 엄마를 찾으려면 산에가서 사냥을 해야돼 얘들아 빨리 나와 맞아 맞아 같은 소리야 아빠 아 야 그냥 따라와 아빠 말 들어봐 엄마를 찾으려면 산에 가야돼 말도안돼 아우 아우 힘들어 아우 벌써 사냥 왔네 빨리 아빠 빨리와 빨리 빨리 사냥 빨리 빨리 잡아야돼 뭐야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소가있다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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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아우 아우 야 봄수야 저저 뒤에있는거 뒤에있는거 뒤에있는것도 잡자 오케이 어디서 자 야 빨리 소리잡아 봄수야 아우 아우 도망가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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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이 뭐야 동물이 잡고그래 아빠 야만인이야 아 어 아잇 여기 아잇 엄마를 어 다시 전차질라면은 사냥을 해야되니까 아 맞자 뭐야 대체 이게없고 난 일을 못하겠어 요리야 이거 봐봐 생간이야 생간 니가 머리가 나쁜거 같고 왜 우리한테 뭐라 그래 야만인 야만인 음 아이 봄수야 지금 몇시이지 근데 어 벌써 어 여덟시 콜에다 된거 같은데 어 아이 큰일났네 요리야 봄수야 빨리 이제 빨리 가야돼 아 아 도대체 아까부터 뭐야 엄마한테 가자 빨리 엄마한테 빨리 가야돼 빨리 응 응 봄수야 여기가 구미호 공개한다는 그 광장이야 우리가 상관없게 구미호 구경하고 있을게요 조용히 하곤 어 조용히하고 딸라왔네 빨리빨리 자 이 여러분들 오늘 구미호가 나왔습니다 구미호 입장료는 단돈 5만원 다들 들어와서 구미호 구경해보세요 평생 볼 수 없는 기회입니다 요리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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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수야 일로와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 입장료 5만원이라고 음 저 사람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음 일단은 일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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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몰래 넘어가자 아 아니 뭐야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일로와 나 조용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들아 이쪽으로 어허 광장 안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어 아 저 아저씨 절로 가는데 뭐야 너 어 자 잘 있어야 될텐데 음 자 닫고 어 여기 누워있어 여기 사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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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든데 자아 여러분들 기대하고 기다리셨던 드디어 구미어를 보실 시간이 됐습니다 자아 이제 다들 기대되시죠 거기 있는 아저씨도 기대되시죠 예 이제 나올겁니다 애들아 아무래도 저 아저씨가 빨리 구미어를 공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빨리 데려가야돼 이 안에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데려가자 여기 엄마가 있는게 분명해 빨리 엄마가 있냐니까 아 일단 빨리 데려와봐 엄마 이 안에 있다니까 왜 거기 엄마가 있냐고 빨리 데려와 엄마 엄마 여보 여보 얘들아 여보 여보 내가 구하러 왔어 걱정하지마 납치범 납치범이다 여기 납치에서 여행을 가졌어 그러잖아 여보 큰일 났어 지금 구미어를 보겠다고 광장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어 빨리 나가야돼 여기를 어? 안돼 나 정체가 찍혀서 안된다고 얘들아 빨리 문 열어줘 여보 아유씨 어떡하면 좋지 아빠 이거 진짜 엄마 맞아? 어 맞아 엄마들이 이거라니 야야 아니 근데 엄마가 아닌데? 아니 엄마 맞아 꼬리는 뭐야?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구미호야 구미호 구 구미호? 어 뭐야 그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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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으흐 여루야 어떡해 엄마 일단 이렇게 울 때가 아니야 얘들아 울 때가 아니야 여루야 지금 이따 나중에 내가 설명해줄테니까 일단 엄마를 구하는게 먼저 먼저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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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내가 그 꼬리만 구워달라고 안했어 엄마 내가 꼭 구해줄게 엄마 내가 미안하니까 아유 여보 일단은 여기 철장 철장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우리한테 없어 그러니까 일단 내가 아까 사냥을 해서 간을 구해왔거든 어? 응 일단 이걸 먹고 살아 사람이 돼 알았지? 알았어 우리가 경찰들을 불러올게 응 그럼 난 야 좋아서 여보 여보 여기 있어 그만 구하러 올게 와 응 됐어 얘들아 우리 여기서 신고를 하자 여기 이상한 사람이 어 우리 여보를 납치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 아저씨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여보를 잡아다가 구미호라고 속이고 돈을 벌려고 했어요 이 사람을 잡아가세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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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무슨 소리예요 제 말을 들어 보세요 경찰 아저씨들 저는 인간의 간을 뺏어먹는 해로운 짐승을 잡았을 뿐이라고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요 아니 경찰 아저씨들 구미호가 있다는 걸 믿으시는 거예요 예 요즘 세상에 구미호가 있어 네 어 어 그럼 그럽시다 아저씨 그러면은 구미호를 한번 보여주세요 구미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일지 어떻게 알아요 허 아유 그래요 다들 따라오세요 어이가 없어서 아유 우리 여보는 절대 구미호가 아니란 말이야 나 참 사람 말을 안 믿어 아유 이런데다 가둬놨단 말이야 여기요 여기 잔인한 녀석 우리 엄마를 냈나 아유 평범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구미호라고 할 수 있어요 경찰 아저씨 보세요 보세요 아 살려주세요 저 잘 보시라고요 여봐요 거의 꼬리가 문을 열어봐야지 그래야 뭐 보이지 자 잘봐요 아하하 여보 여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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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이 이 사람이 봐봐요 우리 여보는 꼬리가 없잖아 경찬 씨 보셨죠 아니 잘 잘 보세요 잘 잘 보면 어 꼬리가 없는데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사기꾼이야 완전 사기꾼이네 어 맞아 저 아저씨가 다 납치하고 구미호라고 말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막 납치하고 막 가져와 어이 아저씨 거짓말이야 여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그 뭐지 구미호 가짜 꼬리를 나한테 달게 하고 막 구미호 여기 하라고 막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납치라고 막 그랬어 이 사람 완전 나쁜 사람이에요 경찰 씨 보셨죠 빨리 체포하세요 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사람들 다치 가족 사기꾼 어이 뭔 소라는 거야 이게 우리 여보는 절대 구미호가 아니라고 애들아 그치 엄마는 구미호가 아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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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에이 에이 경찰 씨 빨리 잡아가세요 경찰 씨 빨리 잡아가세요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라고요 사기꾼 야 진짜 난 억울해 에이 빨리 타 이 양반아 나중에 꼭 잡을거야 죽어어 아 여보 정말 다행이야 아 그러게 아 얘들아 정말 다행이야 아휴 엄마 미안해 내가 보고 싶었던 일단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여보 집에 가자 이제 다행이다 나 그대로 죽는 줄 알았어 아 여보 나 동굴이 없어질 때 정말 깜짝 놀랬잖아 납치된 거였구나 나도 놀랬어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야 맞다 요리야 봄수하고 아빠하고 엄마가 넌 속인 게 하나 있어 사실 말이야 아까도 봤듯이 엄마는 구미호야 구미호 구미호라고 구미호 그러니까 엄마는 말이야 10년에 한 번씩 생간을 먹지 않으면 꼬리가 9개가 나오거든 근데 그때 또 꼬리가 떼 맞춤 나와버렸어 저 사냥꾼이 엄마를 잡아간 거였어 나빠 그래도 엄마 구미호가 상관없지? 상관없어 엄마나 엄마니까 응 그래 여보 응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애들도 요리도 그렇게 놀란 거 같진 않더라고 응 다행이야 나도 너희들 봐서 기뻐 엄마네 다시 이렇게 집에 4명이 모여서 정말 행복해 아빠는 정말 다행이야 만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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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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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어머니 정말 힘들었어 응 아휴 이제 우리 집에도 다시 평화가 온건가 온건가 아휴 아이고 여보 아휴 여보 일 났어요? 아 여보 그 아침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아휴 어 오늘 아침밥을 마트에서 산 닭고기 아휴 여보 정말 다행이야 어제는 그치? 응 아이 그나저나 우리 동네에 구미호가 있다는 소문이 아직도 도는 거 같던데 아휴 아 그래도 괜찮아지겠죠 그치? 에이 응 아들 여보 아침밥 잘 먹을게 조심히 갔다와요 아 나 오늘 아침이 좀 빨리 출근해가지고 오늘 먼저 나갈게 갔다와 아 또 구미호꾼이 나오는거 아니지? 아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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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좀 조심히 하라고 이번에 알았지? 응 수고나고 올게 어? 뭐 구..구..구미호? 어?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 호호호호 어제 그 사기꾼이 납치해서 구미호인 척하게 만든거래요 어휴 어휴 아휴 그래도 다행인게 아무도 안다 치고 금방 경찰한테 잡혀다니 다행이야 어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에 구미호가 어딨어? 아휴 아휴 사람들도 구미호 있는.. 구미호가 있는걸 안 믿는 눈치네 아휴 다행이다 아휴 아휴 구..구미호가 정말로 맞는데 왜 아무도 내 말에 안 믿어주는거야? 해ize 에.. 반드시 나중에 정체를 밝혀주겠어 구미호 구경 x7